지금까지 우리가 비교 연산자, 분리연, 그리고 조건문이라고 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관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관념적인 도구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감상해 보시죠 여기 있는 예제에서 나이트, 데이 버튼을 하나로 퉁 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데이로 됐다가 나이트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건데 우선 버튼부터 만들어 봅시다 input 이라고 하고, 버튼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는 배경이 흰색이니까 클릭했을 때 나이트로 바뀐다라는 뜻에서 나이트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할 것은 나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나이트 버튼의 이 밸류 값이 현재 나이트 상태잖아요 만약에 이 버튼의 밸류 값이 나이트라면 나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요 이렇게요 만약 나이트라면 나이트가 아니라면 네 데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코드인 이게 실행되도록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우리 형식에 맞게 조건문을 써 봅시다 if 중괄호 중괄호 이것도 중괄호 그리고 여기도 중괄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 있는 이 나이트 부분 저 부분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저기에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제가 true가 되거나 또는 false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현재 이 버튼의 밸류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컨솔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태그에 id 값을 id를 저는 night 그리고 day 로 할까요? night day 그 다음에 콘솔을 열고요 음 id 값이 night underbar day in 저 element의 value 값을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겠죠 자 javascript 그리고 음 element 가져온다 get 뭐요? value 이 정도로 검색 한번 해볼까요? 자 이렇게 했을 때 스택 오플러에 뭔가 있나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음 짜잔 value라고 하는 property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document query selector 그리고 id 값이 night day니까 샵 night day 이렇게 하면 엔터 쳤을 때 얘를 잘 가져왔네요 자 위쪽 화살표 키 누르면 우리가 직전에 입력했던 게 다시 재진입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value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? night를 가져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더블클릭해서 day로 바꿔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day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서 id 값이 night day인 태그의 value 값을 가져올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될까요?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값이 뭐와 같다면 night와 같다면 야간 모드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주간 모드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? 리로드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, 둘, 셋 짜잔 nigh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안 바뀌어요 왜요? night니까 계속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겠네요 그렇죠? 얘는 이미 적용됐으니까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우리가 이렇게 야간 모드로 바뀌었을 때 즉,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이 value 값을 night가 day인 value 값을 day로 바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제가 방금 말을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해서 day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해서 night로 바꿔요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이렇게 day로 바뀌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부분에서 현재 이 값이 뭐가 될까요? day가 되겠죠 근데 비교하는 건 night니까 이거 전체가 false가 되면서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겁니다 해볼까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장황한 코드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장황한 기능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능으로 퉁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상적이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?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대답을 해드렸고요 조건문의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